어제 당구를 100점 치시는 분에게 원쿠션 득점 확률을 높이는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미디어의 도움을 못 받아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울기를 가지고 원쿠션을 치는 방법 간단한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구박사의 앱을 보면 4구 부분에 원투쿠션이 있습니다 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배치도를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볼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목적구의 위치수, 이목적구의 위치수, 내공과 일목적구와의 위치관계, 기울기를 가지고 그것을 합해서 그 합한 것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게 볼 시스템이거든요 볼 시스템의 숫자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론은 볼 시스템의 이론이지만 복잡한 계산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기울기로 쉽게 빠르게 계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흰 공으로 빨간 공을 쳐서 원쿠션으로 이 노란 공을 맞추려면 흰 공이 이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이쯤 맞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득점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 이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득점에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 들어가는 기울기, 나오는 기울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첫 번째 쿠션인 이 장 쿠션을 향해서 들어가는 기울기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흰 공으로 빨간 공을 쳐서 첫 번째 쿠션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 기울기는 이렇게 서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기울기는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공의 오른쪽 대충 2분의 정도의 두께를 맞고 아마도 흰 공은 이쯤에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 공인데 이 기울기,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는 수직으로 들어간 기울기가 0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 기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기울기 0, 나오는 기울기 4 그래서 합이 4이죠 4인데 이것을 4라는 숫자를 회전과 두께의 조합으로 치는 것이 볼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런 발상을 가지고 치게 된다면 회전 얼마에 두께 얼마 맞추면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그 조합의 수가 4를 맞춰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인데 이러한 볼 시스템의 발상을 가지고 치는 계산법은 두께에 대한 정의를 8등분한 두께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빨간 공을 향해서 쳤을 때 두께에 따라서 불각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쪽 장 쿠션이 8칸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쪽은 단 쿠션 쪽은 4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두께를 최대값인 8 중에 몇 두께다 이렇게 정의하고 쓰는 게 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두께를 8등분해서 써야 하는데 회전이 0면 두께가 4인 배치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그러면 무회전 2분의 1 맞추면 노란 공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계산적으로는 근데 현실에서는 흰 공을 어떻게 치느냐 스트로크 방식이나 당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식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스트로크 치냐에 따라서 당점에 따라서 계산식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쳤을 때는 약간 빠른 속도로 치다 보니까 곡구가 일어나면서 여기로 갔죠 두 번째는 느리게 치다 보니까 곡구가 안 일어나고 그냥 밋밋하게 나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계산식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이 여기에 있던 공이 일로 내려오면 흰 공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을 쳐서 흰 공은 이 근처에서 출발하는 공이 되죠 그 공이 이렇게 나오려면 이 기울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기울기가 제로인데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 기울기죠 그리고 들어가는 기울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로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칸 기울기죠 그러면 기울기의 합이 다섯이잖아요 이 다섯이라는 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것이 볼 시스템인데 그 발상, 그 이론으로 생각을 하면 오른쪽 원팁에 두께의 8분의 4 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 원팁 두께의 8분의 4 쳐보겠습니다 원팁이라는 것은 이게 무회전이면 이 정도 원팁, 투팁, 쓰리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팁 이 정도 회전을 주고 2분의 1을 겨냥하기 위해서 내가 회전을 준 만큼 그거보다 살짝 미세하게 오른쪽 겨냥해서 2분의 1을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치면 부드럽게 쳤는데도 득점이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아래로 더 내려 보겠습니다 나오는 기울기는 네 칸, 여전히 네 칸이고 들어가는 기울기만 한 칸, 두 칸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4는 6 6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나누면 회전 투팁의 두께 4 즉 8분의 4 두께니까 2분의 1 두께 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 공이 기울기 제로인 것에서 이렇게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을 때 부드럽게 쳐버리면 나는 힘을 이 방향으로 줬는데 공은 힘을 준 방향과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투팁의 회전을 주고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맞기는 맞았지만 짧아졌죠 이렇게 짧아지지 않고 여기로 노란 공을 향해서 오게 하려면 이럴 때는 좀 빠른 속도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밀리지 않고 득점이 됩니다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는 공을 원쿠션으로 쳐서 조금이나마 정확하게 득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치면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어제 당국 교실에서 100점 치는 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이 기울기를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동영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중입니다 Jang b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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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e